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범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월이에요.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다 끝났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가장 빠른 시점이 금요일일 거거든요. 5월 3일? 그쵸? 5월 3일이면 대부분 학교가 중간고사가 끝났을 거예요. 물론 안 끝난 정말 희귀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이 다 끝나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한참 시험을 달려가신 여러분들을 위해 일단 박수 진짜 고생 많았어요. 혹은 지금 고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특히나 고1 같은 경우가 긴장을 좀 더 많이 했을 거야. 왜냐하면 첫 시험이니까. 그쵸? 근데 그런 거 있죠? 이 영어도 학평은 절대평가지만 내신은 상대평가잖아. 그래서 뭐 선생님 저 50점 나왔어요. 저 망했어요. 물론 50점이 등급 자체도 낮은 점수일 수도 있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다. 난이도에 따라 달라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어떤 학교도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53점이야. 53점. 그런데 이게 3등급이 나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분명 있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너무 섣불리 내가 점수가 났다 그래가지고 등급을 스스로 벌써 막 이렇게 막 질에 짐작하지 마시고 아직 등수가 나올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 아직은 그냥 여러분들 말로 존버 하고 계십시오. 알겠죠? 그냥 기다려. 어차피 지나갔잖아. 기말 때 더 잘 보면 되지. 맞죠? 거기다가 중간 기말 수행이랑 합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받았던 등급에 비해서 두 등급 정도는 진짜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항상 긍정과 낙관의 자세를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기 왜 왔느냐? 자, 우리 6월 때 학평 보잖아요. 6월 4일에 학평. 모의고사. 물론 이제 지역마다 안 보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안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6월 4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풀어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아무튼 우리는 이 5월의 시기가 그냥 지나가 쉽지 않아. 솔직하게 말하면. 그잖아? 시험도 끝났고 학교 행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어영부영하다. 금방 6월 돼버려. 그죠? 그리고 또 5월 말 정도부터는 여러분 또 시험대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너무 잘했고 고생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6월 4일에 볼 학평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해보자고요. 그잖아? 그냥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번 해보자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내신도 요즘 어때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뒷받침 되어져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제 말을 들으시고 학평 준비를 하시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달력 가져왔어요. 그리고 옆에는 제 바퀴벌레들인데 인사하세요. 저와 이 바퀴벌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오케이? 안녕? 이제 눈에 보내줄게. 자, 이제 쌤 캐스트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눈에 이제 보내줄게. 잘 가라. 자, 됐습니다. 자, 달력 가져왔는데요. 그 아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때부터는 다시 시험대비를 들어갈 거야. 맞죠? 이때부터는 시험대비야. 다시 기말 시험대비 들어간다니까. 이제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어. 벌써 오늘 이거잖아. 그쵸? 그럼 주말 지나가면 벌써부터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으로는 일주일에 한 회부씩 모의고사를 푸는 거야.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시중에 나가면 그냥 기출문제집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기출문제집이 많으니까. 그런 거 잘 구매하셔가지고 최소 일주일에 1회 모의고사를 푸는 겁니다. 근데 오답 정리와 문장 정리, 어휘 정리 같은 게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다 해도 70분이지만 대충 한 회 푸는데 2시간 반해서 3시간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진득한 과정이기는 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정에 맞춰가지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회 또는 두 회까지 한번 해봐요. 그래서 내를도 나는 뭐 모를 만 하겠다. 뭐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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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근데 어? 선생님 저 요즘 체력이 좀 남아 두는데요. 저 두 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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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월 4일이 되기 전까지 최소 모의고사 4회에서 8회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오케이. 선생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준비됐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어떻게 풀면 돼요? 그냥 막 풀면 되나요? 궁금하죠?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봐라. 자, 일단은 각 회차를 듣기 포함 전문항 다 푸는 거예요. 70분인 거 아시죠? 그래갖고 70분 타임어택 모드로다가 듣기부터 그냥 1번부터 45분까지 문제를 70분 안에 어떻게든 다 푸는 거야. 맞나? 어. 근데 이제 이때 풀 때는 진짜 실전이라는 생각으로. 그죠? 아, 뭐 하려고? 기만 공부하겠다고 문제 풀겠다고 막 문제집도 사고 내가 자리에 앉아서 시작을 했는데 뭐 하려고 70분 동안 그냥 세월에 내려놓으면 대충 풀어요. 긴장감 없이. 그러지 말고 이미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 자리에 앉았잖아. 그치? 그게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푸는 거에요. 70분 동안은. 그냥 정말 개빡세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시험장에 간마냥. 내가 3월 모유고사, 6월 모유고사 장에 앉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스에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때 친구랑 함께하면 재미가 두 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터디 모임 같은 거 만들어봐. 뭐 친한 친구 한 명이랑 두 명이 산다든지 아니 뭐 세 명, 네 명이 뭐하고 같이 산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랑 같이 풀면 또 재밌잖아. 막 경쟁 같은 거 좀 생기고 뭐 친구들끼리 뭐 그냥 뭐 과자 내기라든지 뭐 그런 내기라도 소소하게 한번 해봐요. 그쵸? 그럼 재밌잖아. 그쵸? 그래서 70분 동안 친구랑 함께 이렇게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봐라. 진지하게. 실전 모드로다가. 오케이? 자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채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랑 찍어서 맞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이거를 물론 여러분들 실력이 천참별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7문항 정도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오답 정리해라. 어 선생님 저 92점인데요? 저 틀린 거 한 3개밖에 없는데요? 그럼 일단 3개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맞았지만 찍어서 맞힌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어 선생님 저 찍어서 맞힌 건 하나도 없고 저 딱 3개 틀렸어요. 아 그럼 3개만 하시면 되죠. 그쵸? 잘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3개 하세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럼 한 7문항 정도는 꼭 선택을 해가지고 오답 정리 잘 해보시고 요즘 문제집이 좋은 게 뭐냐면 다 뒤에 보면은 정답지에 그 정답률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특히 학생들이 어려우려 했는지 어떤 문제를 특히 학생들이 쉬워라 했는지가 다 나와. 그래서 그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7문장을 잘 뽑아보라고. 7문항을.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답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오답도요.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야. 일단은 내가 문제를 틀린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제한된 시간 내에 막 긴장하면서 빡세게 풀다 보니까 막 이게 좀 막 긴장이랄지 시간이 모자란다 할지 이렇게 해서 오답을 고르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배제하기 위해서 일단 시간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좀 시간이 많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나의 정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시간을 다시 한번 한 5분 정도 들이면서 아니면 솔직히 계속 풀릴 때까지 막 10분이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훈련 연습이니까 이제 실전에서 벗어나서. 그쵸?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풀고 정답을 찾으려고 해봐. 근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쵸? 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 뭐 단어를 모른다. 뭐 이 복잡한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아니면 선지 분석이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잘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정답지 같은 걸 보고 정답 근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요즘 해석지 굉장히 좋다. 그 정답이 근거가 되는 문장들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메가스터디 좋다는 게 뭡니까? 해설 강의는 무료예요. 무료. 누구나 들을 수 있어. 그쵸? 그래서 뭐 제 해설 강의가 됐든 다른 선생님의 해설 강의가 됐든 해가지고 잘 들어봐. 그럼 선생님이 다 기똥차게 다 설명하셨죠. 맞죠? 그럼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들 이런 걸 잘 찾아 놓는 거야. 그리고는 나는 왜 그 문제풀이 상황에서 풀지 못했는가? 나는 왜 이 문장을 찾지 못했지? 나는 왜 이 문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오답을 골랐지? 이런 복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됐구나. 내가 이 단어를 잘 몰랐구나. 아 이렇게 so랑 that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거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답 정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일곱 지문 이렇게만 오답 정리하면 좀 아쉬우니까 각 지문별로 한 문장. 그러니까 이제 일곱 지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지문 각 지문 하나하나당 한 문장과 어휘는 최소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그 필기노트 같은 걸 조금 만드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자의스토리 같은 문제집이라고 하면 뭐 자의스토리 뭐 1회에 뭐 몇 번 해구 뭐 내가 해석이 잘 안 된 문장 있죠. 특히나 이제 자기 수준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 버겁다라고 하는 문장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항상 그렇잖아. 내가 잘하는 걸 잘하기보다는 내가 못하는 걸 잘하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했던 문장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셔가지고 잘 적어놓고 또 문장 분석도 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선생님 해설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패스가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다 학평 분석 강좌가 다 있으시거든요. 선생님들마다. 저도 당연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계속 촬영을 해왔어. 그래서 그런 거랑 잘 들어주시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휘도 최소 하나. 그러니까 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만 하고 땡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지만 말라. 최소 하나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냥 또 하나 하다 보면 또 두 개 하게 되고 세 개 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어렵지.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 70분에다가 뭐 채점하고 뭐 틀린 문제 오답 정리하면은 이것도 금방 한 시간 가거든. 이런 것도 솔직히 막 30, 40분 금방 가고요. 그래서 요 한 세트가 한 거의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어... 빡셉니다. 솔직히 빡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냐. 그쵸? 거기다 이제 혼자 하면 너무 외롭죠. 그래서 친구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스터디 같이 짜가지고 이렇게 둘이라도 해본다든지 뭐 셋이 같이 해본다든지 이렇게 또 모이면 모일수록 또 같이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 상황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요런 이제 그 문제풀이 과정들 있잖아.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거. 요거를 이제 총정리시킨 게 이제 저의 강좌로 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024 뉴스 그러니까 요번에 새롭게 개정된 자의스토리 가장 최근 자의스토리 제가 강의를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자의스토리 전국연합모효사 고1, 고2 제가 두 개 다 찍었거든. 고1 버전, 고2 버전.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한 권을 만약에 사시게 되면 뭐 제 강의를 따라서 오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왜? 제 강의 속에서는 다 아 참고로 요렇게 생긴 거 알죠? 제 강의 속에서는 이런 걸 다 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답률 높은 7지문을 제가 직접 뽑아가지고 해설 기똥차게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거 해석할 때 어려웠을 그런 문장 하나 뽑아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놓쳤을 법한 이 어휘 그리고 이 어휘랑 같이 알면 좋은 어휘 이런 거랑 다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한 회차당 7지문을 제가 직접 뽑아서 오답률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기왕 이제 요 기출문제 풀 때 제 강의랑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100%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럼 이제 아무튼 아무쪼록 제가 이제 드리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잘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5월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긴장이 푸는 한 달이 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이 6월과 또 기말고사를 위해서 뭔가 조금 박차를 좀 가할 수 있는 이런 좀 준비를 하는 좀 고런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캐스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